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이스 전시회 박람회인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7 행사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0년 시작해 18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300여 개의 셀러들과 350여 명이 넘는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가했는데요. 현재 마이스 산업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 바이어들과 인도, 구미주 등 전 세계 28개국 능력 있는 바이어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행사 전후로 진행되는 초청 투어에도 참가하여 전국의 다양한 마이스 시설들과 관광 매력물들을 직접 체험했는데요. 부대 행사로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존이 운영됐습니다. 마이스 산업에 관심 있는 기업, 지역 주민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의 참여와 상생을 기대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함께 이끌 대표적인 산업인 마이스를 인천광역시가 선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온통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